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삭소군을 해서 광주에서 항일의 불꽃이 타오르다 나와져 있죠. 11월 3일입니다. 광주에서 이 운동이 일어난 날이에요. 이 지역의 학생들이 며칠 전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의 충돌에 대한 일본 경찰의 편파적 조치에 분노해서 시위를 전개합니다. 이후 식민지 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운동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항일 정신을 기리고자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했더라라는 내용 나와져 있네요. 자 이 운동 바로 뭘까요?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집강소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집강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전주화약 맺고 그지? 집강소에서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러났던 그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던 건 그거보다 두 달 전이었던 3월에 일어났던 3일 운동이 되겠죠. 그죠? 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왜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이라는 거 세도정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안회에 관련된 내용이죠. 1904년도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는데 보안회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걸 철회시켰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랑 관련된 건 대체 뭘까? 이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를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어요.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그래서 2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때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런 단체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간회는 민족주의 세력들 중에서 비타협적인 그런 세력들, 그런 애들 모이고 타협적인 애들 자치론자 처리가 해가지고는 만들어진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정말 일제에서 우리가 가장 컸던, 정말 대표적으로 가장 컸던 그런 단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간회 덕분에 이렇게 1929년도에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더라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